비밀 음식을 찾아라! 자, 그럼 모두 준비됐지? 이제 시작한다!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몰라! 꾹꾹 숨어라! 머리카락 몰라! 우린 절대로 못 찾을 거야! 여긴 모르겠지? 여기 있으면 못 찾겠지, 콩! 다 숨었지? 어딨지? 못 찾겠네? 하나, 둘, 셋! 찾았다! 바로 너리! 꽂았다! 바닥이! 둘이! 꽂아졌다! 우와, 코코몽 숨바꼭질 정말 잘한다! 코코몽은 정말? 싱싱마을의 최고의 숨바꼭질 대장이야! 싱싱마을 최고의 숨바꼭질 대장? 코코몽, 어떻게 슬슬자마자 우리 모두를 찾아낼 수 있었어? 어, 그, 누가? 내가 우리들 중에서 눈이 제일 좋잖아! 근데, 캐롤은? 어? 어? 오, 잡개, 빡대, 뿌리! 캐롤다! 캐롤을! 캐롤을 찾다보니 어느새 연마을까지 와버렸네? 어휴, 애들만 없으면 이 친구 찾기 기계로 단숨에 찾아버릴 텐데! 어? 저 아저씨한테 한번 여쭤보자! 아저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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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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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닌데. 이게 뭐지?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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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사람들 모두 저 작은 모니터를 보고 있어! 으악! 어쩌지! 이러다가 마을 사람들 눈에 Senator 포지겠어! 안되겠어. 누구야? 아저씨. 그렇게 계속 모니터를 보면 눈이 더 나빠진다구요. 내 모니터 돌려줘. 내 모니터. 내 모니터. 아저씨. 진정하세요. 내 모니터 내 놔 이 도둑들. 내 모니터. 내 모니터. 이런 비겁한 놈들. 벽으로 밀다니. 무슨 소리에요. 혼자 부딪힌 거면서. 이람들. 어서 내 모니터 내놔. 어떤 녀석이야. 내 모니터 내놔. 누구야. 내 모니터. 여기라면 아무도 날 찾을 수 없지 머닝. 근데 모두 어디로 사라진 거야?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아 무서워서 혼났어.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아.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 눈이 나빠졌다 이 말이지. 네네. 저희가 나눠준 모니터를 보느라 눈이 좁쌀처럼 작아졌다니까요. 하하하하. 좋아 좋아. 반드시 코코몽보다 먼저 비밀 음식을 찾아 없어라. 냉장고 나라는 이 세균킹님의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아. 비밀 음식을 찾으러 가볼까? 근데 뭐, 뭘 찾아야 하는데? 뭐긴 뭐야. 비밀 음식이지. 비밀 음식? 그래. 비밀 음식을 없애야 마을 사람들이 나빠진 눈을 치료하지 못할 거 아냥. 어흥. 건강에너지가 부족하면 눈이 나빠지는구나. 역시 널 주셨구나! 으흐흐흐흐흓. 어머. 코코몽. 오, 코코몽. 그런 다음에 아롱이 쟤는 꼭 코코몽 옆에 콕 붙어 있더라. 감자 박마워 해. 빨리 도망가자. 흐흫. 가자. 가리서! 자, 빨리, 빨리! 으아아아! 아! 어딜 도망가려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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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거기 서! 어? 이건 또 뭐지? 어? 저기 뭐야.. 저게 뭐야.. 재밌네.. 저녁이케 광고 있어라! 내 자리야! 뭐? 쏘지 마세요! 천재발명가! 나 세균킹님이 냉장고 나라에 있는 온 마을의 건강에너지를 파괴시켜 세균왕국으로 만들고 말테다! 건강에너지 공격계획? 이게 바로 세균킹의 계획이었어! 파괴된 건강에너지를 정상으로 만들려면 비밀음식을 찾아야 해! 근데 대체 어떤 음식이 눈에 좋은 음식일까? 우리도 캔디팡, 감자팡처럼 에너지 레이더가 있으면 좋을텐데! 코코넛, 이게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게! 이거 에너지 레이더 아냐? 어젯밤에 뭐하나 있더니 이거 발명한거야? 역시, 역시! 징징마을! 최고 발명가! 코코넛이야! 그, 그게... 고맙다! 뭐지? 어... 아... 이것도 아닌데! 버티지! 이 기계가 사실은 친구 찾기 기계라고는 도저히 말 못하겠어! 아, 잠깐만! 아, 기계 신호가 왔어! 아, 저기에 나가! 어따 가보자!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계속 숨어 있었더니 무지무지 배고프지 뭐니. 안 되겠다.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 소리가 빨라지는 걸 보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아. 어? 개려. 아니. 날 어떻게 찾은 거야? 어? 우린 비밀 음식 찾으러 왔는데. 얘들아. 그게 있지. 이건가 봐. 건강에너지 같은 놈이신 말이야. 우와. 정말? 우와. 코코멍 대단한데. 그게 아니라. 코코멍은 역시 십심마을 최고의 활성가에 아팠냐. 자꾸마! 세금지! 흥! 운 좋게 비밀 음식을 찾았구나. 코코모! 응? 비밀 음식이라고? 하지만 쉽게 가져갈 순 없을 거야. 다크팟! 당근밭에 모든 당근을 없애버려!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응? 코새 당근을 하나 숨겨놨구만. 다크팟! 저 당근도 밟아버려! 으악! 왜 나만 따라오는 건데? 으악! 로봇콩! 출동! 로봇콩! 출동! 조아! 으악! 으악! 신뢰 잡기도 이제 끝이다! 으악! 다크팟! 저 당근 녀석을 밟아버려! 으아! 으흐흐! 콩! 야! 으흐흐흐흐! 으흐흐! 으흐흐!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다니! 로봇콩! 다크팡을 막아! 흥! 극한 깡통로봇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깡통 아니야, 콩! 으흐흐흐! 다크팡! 레이저 팡팡 타락! 으아! 으아! 하아, 으흐흐흐! 으흐흐! 난 몰라! 으흐흑, 동네! 로봇콩이! 잘한다! 으흐흑! 태로! 당근을 로봇콩에게 던져줘! 어? 후, 알았져! 흐흐! 로봇콩 파사! 뭐? 야! 로봇콩! 당근레이저 발사! 알았다, 콕! 레이저 발사! 그 Tá! 이게 어떻게 되고야! 말도 안 돼! 우와ع~~~ 로봇콩 당근레기 발사!! 발사! 우와아! 으아, 이제 잘 보여? 응, 나도 이제 잘 보여. 와, 모니터만 볼 땐 몰랐는데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 잘 보인다. 잘 보인다. 아, 코코넛, 또 뭘 설명한 거야? 으하, 기다려봐. 이 버튼을 돌리면 마을을 쫙 보여줄 거야. 그럼 요렇게 마을에 있는 건강 에너지를 확인할 수 있어. 우와. 우와, 그럼 이걸로 세균킹의 공격도 막을 수 있겠네? 당연하지. 이제 세균킹 공격 따윈 하나도 안 무섭다고. 으하하하하하. 그래, 코코넛. 어디 한 번? 다음 비밀 음식도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지. 아마 다음엔 니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야. 으하! 으하! 파다 둘이야! 파다아가 빠OD 빨리! 으헣, 으헣, 으 Narrah! 으하! 으하! 어흐 fatigue! 으헛! 으헛! 으헣 Ped임 ό ase, 에헥. 우, 으윰! 아으으으으으으하 Làm Ah. ο으으하흐으으으 kind the dang. 으으으으으으으 V inspiration. 아휴, 아휴, 좋았어! 꼭북님 나가신다! 둘이 깃발을 뽑아야 이긴다고 둘이 아쉽네! 난 할 수 있어! 음... 힘내! 나! 어떠냐? 어? 안 돼! 자롬이, 이제 약속을 지키시지 코코멍님 뭐라고? 안 들려! 코코멍님! 시! 뭐라고? 코코멍님! 코코멍님이라고! 이제 됐어? 하하하하 좋아, 앞으로는 나를 멋진 코코멍님이라고 부르도록 왜 코코멍님이라고 불러? 아, 그건 우리가 코코멍 팀한테 지면 아롬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부르기로 했거든 코코멍 이겼다고! 코코멍님! 코코멍님! 날씨 집에 갔네! 하하하하 아롬이... 내가 좀 더 빨랐더라면 내가 날씬하고 재빨랐다면 우리 팀 이겼을 텐데 응 으응 으아악 그래! 이제부터 날씬해지는 거야! 으! 으악 으악 흠 날씬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뚱뚱해지는 건 쉬워 매일매일 과자,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아하! 이 몸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좋아요 아주 좋아 뭐지?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더 빨리 달리세요 더 빨리 날씬하고 멋진 몸매를 위해 날씬하고 멋진 몸매 오 어서와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여기 날씬 날씬 머신만 있으면 일주일에 5kg 오 아니 아니 10kg까지 빼는 건 일단 이랍니다 기운이 쭉쭉 나는 에너지 음료까지 고! 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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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날씬 날씬 머신만 있다면 당신도 슈퍼모델! 날씬 날씬 머신? 오! 오! 나도 날씬해질 수 있어! 흠! 흠!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흠! 흠! 생각보다 쉽잖아? 좋았어? 나! 나!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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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안되겠어 너무 힘들어 뭐라도 먹어야겠다 안됩니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됩니다 걱정마세요 에너지 음료 술을 먹이면 힘이 불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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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너지 음료만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아도 쉬지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오! 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좋았어! 작전대로 되고 있군 그런데 세균키님 운동을 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멍청하게! 한번도 안먹고 계속 운동만 하는게 건강에 좋겠니! 아무것도 안먹는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어? 저게 뭐야? 운동하는 건가? 얘들아, 둘이가 좀 이상해 날씬해지고 싶다면 하루종일 운동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뭐? 하루종일 운동이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미 어떻게 좀 해봐 저 이상한 길에 멈춰야 될까? 아! 어? 이거야! 어? 딸모님 어쩜 봐 이게 뭐니? 이건 역시 세균킹 녀석이 지셨어 어! 큰일이야! 지금 두리의 몸에 남아있는 에너지가 거의 없어 그럼 어떡해 힘이나게 해주는 비밀 음식을 찾아야 해 두콩 세콩 네콩 너는 여기서 두리를 보살펴줘 알았어 여기가 바로 비밀 음식이 있는 곳이야 서둘러야 해 이건 감자잖아 파트 감자가 힘을 나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맞아 감자는 우리 몸이 힘을 내게 해주는 중요한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감자를 먹으면 두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겠네 어서 감자를 캐서 돌아가자 으악 으악 모두 동작구만 세리두킥 흥 날씬해지고 싶다는 두리의 손을 무시하면 되나 너희도 힘이 쭉쭉 빠지는 기분을 한번 맛봐야지 피시비시룹료 발사 흥 헝야 으악 생기부나 처음날 것네 너 chann ich 흐악 충전히 힘을 빠지고 Manson 헉 으악 개들아 괜찮아 아 이상해 five 오웅 아 이상해 몸에 힘이 들어가질 않아 그건이야 칸여이 파샹 잠깐만 기다려 파샹 graduates 어떠냐, 내가 개발한 비실비실 음료는 몸에urun 찌하기만 해도 힘이 쭉 빠지는 무시무시할 음료가 Assistant 이렇게 해야 되는게see 김님 맞나요 어서, 로봇콩 으아아아악! 러버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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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우리 몸에 묻은 이 음료를 씻어내줘! 알았다, 콩! 러버콩! 그렇게는 안되지! 받아라! 비실비실눈명! 으아악! 으아악! 몸에 힘이 빠진다곤... 안돼, 러버콩! 힘을 내! 맛이 어떠냐? 콜 좋더? 흐흐흐흐흫 으야악! 활약 활약 활약! 갑자기! 세균키니! 비실비싱! 이상한 음료수를 푹푹! 글쎄 다들 쓰러지고 말했어! 슬금킹 용서 못해! 어? 이제 아로미한테도 비실비실 음료를 실컷 뿌려줘라! 바살아! 비실비실! 아로미! 위험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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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야! 으악! 으악! 아로미! 어떤 로봇콩한테 감자를! 응? 왜 저 녀석은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거야? 말도 안 돼! 파워를 높여라! 으악! 으악! 더 이상 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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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힘내라고! 두리야! 힘내! 난 할 수 있어! 아, 아로미! 그래!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어! 으악! 으악! 됐다! 로봇콩 받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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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땅! 계속 콩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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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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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발사! 발사하란 말이야! 세균, 킹님! 음료가 떨어졌나 본데요? 뭐라고? 으잇!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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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로봇콩! 두리 덕분에 로봇콩한테 감자를 둘 수 있었어! 맞아, 두리! 정말 멋있었지, 머니! 근데 두리야, 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을 한 거야? 그게 나 때문에 운동에 진 것 같아서 살도 빼고 더 빨라지고 싶었어! 아니야, 두리야! 적당한 운동은 좋지만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아! 그리고 두리 넌 날씬한 것보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듬직해서 좋아! 저, 정말? 하하하하! 자, 이제 돌아가자! 나 빨리 맛있는 감자 요리가 먹고 싶어! 하하하하!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봤지? 운동도 좋지만 음식도 골고루 먹고 영양보를 섭취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 다들 잊지마! 고마워, 아그라! 오늘도 친구들한테 건강하고 맛있는 파이를 만들어 줘야지! 자, 오늘의 요리는 아그리표 바나나 파이! 하, 랄랄랄랄랄라!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 난 아그리 요리가 너무 싫어! 으이이이이이! 아그리 요리 때문에 냉장고 마을 아이들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아그리 요리 건강? 응? 그래, 바로 그거야! 그게 뭔데요? 오늘의 여부 tack! 새겹팡팡! 새겹팡팡! 콩팡팡 팡! 콩팡팡 뭐야? 콩팡팡! 콩팡팡! 오늘은 뭘 만들어! 올 양식을 꺼라! 콩팡팡! 새겹팡팡! 콩팡팡팡! 콩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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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겹팡! 세겹팡! 콩팡팡! 우당탕탕 더럽혀서 오염시키자! 짜잔! 어떠냐? 세균킴표 오시듯이 더 밝아! 정말 맛있다니요! 정말 맛있겠다! 그럼 감자팡 한입 먹을래? 맛이 어떠냐, 감자팡? 정말 맛있다니요! 방, 깜짝파니 Asízeni! 너무 피곤해! HAM:「 시들스들 파이트 성공이다! 음, 완성! 하하하 친구들이 좋아하겠지? 파이시골 동안 애들 불러와야겠다! 얘들아!! 감자빠, 빨리 시들시들 파이랑 아그리파이를 바꿔. 알았어,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파인가, 맛있겠다. 아그리파이 챙겼어, 캔디파! 아, 파이가 말을 하네. 점심 차려! 파이가 날 내놨어! 나쁜 파이! 자 그럼. 자, 이건 아로미꺼 고마워, 아그라 사이 맛있게 정말 맛있다, 아그라 아그리파이 최고 최고, 최고 고마워 헤헤 아, 진짜 웃기다 아그리파이 최고 코코몽, 파이 안 먹어? 먹을게, 먹을게 장난은 그만하고 같이 먹자 아휴, 귀찮대 진짜 나중에 먹는다니까 귀, 귀찮다니 너무한 거 아냐? 자 아 나중에 안 먹어 내 파이가 코코몽 너 때문에 파이를 못 먹게 됐잖아 뭐? 나 때문이라고? 흥 니가 접시를 꽉 잡아서 그런 거지 구취, 얘들아 얘들아, 왜 그래 희미하면 더 없다 너무 피곤하지 얘들아 건강에너지가 모두 없어졌어 어떡하지 친구들을 낫게 할 비밀음식을 찾아야 해 얼른 출발하지 오 하이 그라이더, 출동! 흠 흠 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둔 녀석만 멀쩡하다니 아휴 이제 어쩌죠? 어쩌긴 저 둔 녀석도 힘이 쭉 빠지게 해줘야지 아하 내 엉덩이 코코몽 운전 좀 잘해 그 길이 이상한 거라고 아 힘들어 코코몽 이 길이 아닌 거 같은데 맞거든요 어디? 아휴, 앉으지 마. 어? 으아. 아휴. 아휴, 그것 봐. 이 길이 아니잖아. 아휴, 아니네. 내 말이 맞지? 흥, 뭐래? 하긴, 매일 장난만 치는 니가 길을 알 리가 있나? 뭐라구? 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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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코코멍!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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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 해줬어야지! 니가 앞을 제대로 보면서 운전 했어야지! 으아! 어떡하지? 누가 좀 뒤에서 밀어줘야 할 것 같은데? 어, 으아! 어? 네, 나? 내가 왜? 난 운전해야 하잖아! 으아! 흥! 야! 하이! 아우들아, 좀 더 세게 밀어봐! 아우! 나도 안다고! 으아! 더 밀어야지! 으아! 으흐. 아. 아아. 돌. 으흐 이게 뭐야. 으흐 나왔다. 아. 하하하하하 진흙투석이야. 코코옹 웃지 마. 아 왜. 엄청 웃긴데. 어? 으흥. 자아. 비밀음식이 어디 있나 좀 볼까? 으흑. 이 근처에 있네. 그럼 얼른 찾아보자. 어? 내가 먼저 찾아야지. 비밀음식아 어디있니 설마 여기 없잖아 비밀음식아 어디있지 도대체 어디있는거야 저거 레몬이 바로 비밀음식인가봐 내가 먼저 올라갈거야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지 아 맞다 나한텐 로봇콩이 있지롱 로봇콩 출동 로봇콩 로봇콩 우리 저 절벽으로 올라가게 해줘 알았다 콩 로봇콩 꼭 잡아라 고 고마워 로봇콩 로봇콩 레몬아 기다려라 로봇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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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팡! 보여줘라! 네! 곰팡폭탄! 발사! 소시즌이였어! 끝이다! 다크팡! 이 머리만 큰 깡통아! 전야사기! 아들아! 우염마자! 로봇콩! 나가봐야 소용없다! 야! 잘가라! 안돼! 아그라! 로봇콩! 참았다! 소시즌이였어! 아그라! 로봇콩! 그렇게 애타게 부른다구! 녀석들이 대답이나 할 것 같으냐? 이제 넌 혼자라구! 아니야! 이거 놔! 그럴 리가 없어! 음... 다크팡! 이제 이 녀석도 끝내줘라! 아그라! 로봇콩! 코콩! 으! 야! 여보 콩! 으흥! 콩! 다크팡! 코코몽을 나뉘! 으흥! 으흥! 아! 코코몽! 코코몽? 아브라! 끝내줄 거다, 공! 앗! 안돼! 뭐하는 거야? 잘 가라! 공! 와, 이겼어! 레몬 냉기 발사! 으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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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힘내네!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근데 아그라! 아까 어떻게 절벽에서 올라온 거야? 아! 헤헤! 그건 말이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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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악! 으악! 정말 다행이다! 아그라! 아깐 내가 정말 미안했어! 아니야! 나도 너한테 잘못했는걸! 미안해, 콧구멍! 으헤헤! 우와! 둘이 드디어 화해한 거야? 으헤헤! 그럼! 아그리 파이 먹으러 갈까? 좋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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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은 한마리도 안날끼지 못니. 오! 아고! 지루해. 다 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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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한마리도 안날끼지 못니! 하하하! 아악! 어? 패렐 Ichi, 너! przew! 해보우 Ichi, Ayy! 오늘은 낚시하기 좋은 날이 아닌가 봐. 아휴, 그만 돌아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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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ie.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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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지? 어? 어. 우와, 코데라 깡통이잖아! 역시 보물깡통 아니니! 보물깡통! 아, 뭐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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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위치는 서쪽으로 45도, 바람은 북서풍! 으악! 난 투니, 너희는 누구? 으악! 안녕, 난 아롬이야! 난 캐롱! 난 둘이야! 난 냉장고 나라의 발명왕, 거꾸몽이야! 으악! 으악! 걘 오몽이야! 튀김강아지 오몽 둘이 바로 아롬이 그리고 콧구멍 으악! 콧구멍이 아니라 콧구멍! 위도와 경도로 고려했을 때 얼음 꽁꽁 산에서 산만 2층 걸음 여기는 씽씽 마을이군! 그렇지, 콧구멍! 콧구멍이야! 내 달팽이군! 싱싱마을의 온갖 환영했으니! 고마워, 친구들! 음, 이 샐러드엔 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들어있군! 당근은 시력증진에 아주 좋지! 어? 카로틴? 시력증진? 그게 다 뭐야? 그건 이 백과사전에 다 나와있어! 내가 찾은 세상의 모든 비밀 음식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지! 으악! 진짜! 그럼 나도 몰래! 으악! 조심해줘! 이건 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라고! 그리고 아직 완성도 안됐고 중간에 사고가 좀 있었거든! 난 내 고향 태평양을 떠나 얼음 꽁꽁 산에 갔었어! 비밀 음식을 찾기 위해서였지! 자! 유, 자! 유, 자! 유, 자! 으악! 으악! 그런데 그만! 사고가 난 거야! 하아... 그 뒤로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도착해 있더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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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왜 그래! 아까부터 자꾸 기침을 하고 있어! 오기 아픈 것 같아! 그럼 오몽이를 위한 비밀 음식을 찾으러 가자! 비밀 음식? 그거라면 이 백과사전에 다 나와있다구! 흐하! 히! 저 미끌미끌! 기분 나쁜 녀석은 대체 뭐야? 참치 같은데요? 어? 참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군! 그리고 저 백과사전! 저 이라고 말할까? 아... 비밀 음식이 전부 다 적혀있단 말이지! 아주 위험해 보여! 그렇다면 내가 확실하게 처리해주지! 흫흫흫! 흐흫흫... 이건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오렌지를 먹고 나왔던 걸 기록해 놓은 거야! 아... 감기에 좋은 비밀 음식이 오렌지였구나! 내 백과사전엔 없는 게 없다고! 흐하... 빨리 오몽이한테 오렌지를 줘야겠다! 얘들아 얼른 타 우와 정말 멋진 차인데 하하 내가 만든 코코라이더야 자 그럼 비밀음식을 찾으러 가볼까 코코라이더 직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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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RV 우오어어어어 얌전히 있어야지 으顯 아 아이없 으악 으오 으 으 לש 으으니 음 으응 fus 큰일 날뻔 했잖아. 하지만 고마워 오몽아. 둘 다 괜찮아? 이 근적근적 콧물로 모두 다 혼내주겠다. 왔구만. 우와 상큼한 이 향기.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는 감기를 낮게 도와주지. 내가 1중으로 따야지. 이게 뭐야? 끈적끈적한 거야. 발이 붙어버렸어. 조심해. 이건 분명 세균킹 짓일 거야. 세균콩? 그런 콩이 다 있었나? 코코멍 내 손을 잡아. 초중 발사. 코코멍. 세균킹. 뭘 좋다. 저게 세균콩? 마치 고대한 썩은 콩 같잖아. 어? 썩은 오렌지인데. 시끄러. 저 참추냐. 공격. 세균콩 썩을. 끈적끈적. 조심해. 저는 썩은 나쁜 악당이라고. 으응. 으응. 공격. 다 부렁해. 으악. 아. 으어. 으윽. 세균콩. 참치. 이제 네 차례다. 흥. 잠잔한 참치의 지느러미로 건드리다니. 흐으으으으윽. 포에 둘레 50cm 포에 각도 27.5도 내가 점프할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하면 이런 것쯤은 쉽게 피할 수 있지. 모아라 세균콩! 세균콩이 아니라 세균킹님이시다! 공격! 슈아악! 슈아악! 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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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몽! 로봇콤을 불러! 으악! 으악! 아유, 손이 붙어있어서 부를 수가 없어! 으악! 히! 코코몽! 이쪽으로 몸을 튕겨봐!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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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붙었더라! 히히히히히히! 잡았다! 어서 그 백과 사전부터 이리내! 그에 있으면 냉장고 나라 점령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안 돼! 그렇다면 밟아 없애주마!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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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감히 날 방해했겠다? 흐! 안 돼!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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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흐흐흐! 흐흐흐! 으응! 으응! 하아하! 으응! 하아! 으응! 내 백과 사전이! 으응! 으응! 잡았다! 로봇콘! 도와줘! 로봇콘! 오! 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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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으아앗! 잘 했어! 로봇콘! 얘들아, 감기에 좋은 오렌지 주스야? 우와, 맛있겠다. 오몽아, 이제 감기가 나을 거야. 백과사전이 사라져서 슬프지만. 좋은 친구들이 생겼으니까 괜찮아. 짜잔. 모두 여기 주먹. 이 코코몽님이 또 엄청난 걸 발명했다고. 자, 잘 봐. 우와. 너 정말 대단한 발명가구나. 자, 받아. 어? 이번 널 위해 만든 전자사전이야. 이제부턴 여기에 비밀음식을 기록하라고. 고마워, 코코몽. 코코몽이 아니라 코코몽. 그렇지. 미안, 코코몽. 이게 더 저기 prestência recording. 누구니 닿 haw? 어? 회장님, 귀 proces지 말고 area 여러 가지 못 Marketing erst치면 돼. 오, seams이이네. 의식 다 아니다 자기 누구에요. 언제든 아니든 그더 Essa tomarlever 것이 기에요. 이준Cocont avoiding 사람 الض drogue 중에 안대하고